안녕하세요 엠파이어파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센터에 있는 오아시스 퀘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아시스 퀘스트에서 자스민 공주 초상화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가 5월 2일까지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초상화 조각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벤트 센터 들어가시면 오아시스 퀘스트 있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스민 공주 초상화 조각이 10개 있고요. 철도 어린네요. 여명의 득불을 모아서 여명의 득불 100개가 필요한데요. 여명의 득불은 몬스터 사냥이나 발효를 재집하면은 배절로 쌓입니다. 저는 현재 256개가 있고요. 이걸로 일단 봤고요. 또 나왔어요. 방금 무료를 눌렀는데 또 이게 나왔습니다. 100개를 빨리 모아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일까지 하시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킹스 그룹에서 자스민 공주 초상화 조각을 50개에서 60개 정도는 내일까지 뿌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스민 공주 초상화 조각을 뿌렸다는 건 일단 군주 초상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상화 변경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신규 왕자도 있고요. 얘가 자스민, 이분이 자스민 공주 같은데 그렇게 뭐 이쁘지는 않아요. 얘가 더 이쁜데 어쨌든 이 자스민 공주 초상화 조각이 100개가 필요한데 50개에서 60개 정도를 뿌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마도 상점에서 팔겠죠. 100개 또는 50개 단위로 해서 분명히 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했다는 것은 곧 이벤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포인트로도 이 초상화 조각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모든 게임사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벤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벤트는 반드시 합니다. 아마도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 10일 이내에 분명히 이벤트는 할 거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를 조금 참으셨다가 이벤트 때 하시면은 그 포인트로 이렇게 초상화 조각도 살 수가 있고요. 포인트로 장비 업그레이드 재료를 흡수해서 장비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이나 소과 근로들은 이런 이벤트에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모든 업그레이드는 이벤트를 통해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거의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지금 원스토어에서도 조만간 30% 캐시백 이벤트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그쯤에서 분명히 30% 캐시백을 할 거고요. 혹시나 어떤 과금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 캐시백 기간에 또 이 캐시백 기간에 운 좋으면은 종기시대 이벤트 기간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장비 재료들을 30% 캐시백을 받아가면서 사셔서 업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받은 포인트로 또 다른 것을 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만 돈을 드리고도 충분히 탑10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농장 빨리 키우기 그리고 농장 운영 방법 특히 농장에서 자원을 어떻게 채취하는가 이런 영상을 만들다 자스민 공주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농장 영상을 만들러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죠? 무슨 말 할지? 예 맞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